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세상 살면서 기가 찬 그런 사건을 만나거나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 살다 살다 별일을 다 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대법원이 6월 28일 날 인천연수월 재검표 장소에서 법원 사진사가 찍은 재검표 관련 모든 사진들을 삭제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8월 30일 날 9시 무렵에 그 소식을 제가 접했을 때 아마 오보일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신중한 황교안 후보까지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4.15 부정선거 재검표와 관련된 대법관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을 국가기관이라 그리고 공직자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추악한 범죄집단에 불과합니다. 열람 복사를 해주기는 커녕 그 사진들을 모두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명렬하게 비난합니다. 9월 1일 오후에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배춘입 투표지 등사 및 열람 결정을 얻어낸 이동환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문제의 배춘입 투표지입니다. 조재현 대법관이 법원 직원에게 촬영 지시한 사진을 삭제했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가서 찍어왔습니다. 이것을 찍기 위해서 대법원 특별 2부의 사무관 홍동연과 싸워야 했습니다. 홍동영 사무관은 감정정거물을 봉인하지도 않느냐는 그런 물음에 그렇다고 퇴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에게 건의드립니다. 내가 찍은 투표지 맞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서부를 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6월 28일 검정 당시 사진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둘째 법원이 봉인하지 않은 채 마구 복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정거물 투표지도 6월 28일 때 나온 것이 맞는지 동일성 확인할 길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상당히 좀 격앙한 화가 잔뜩 난 그런 이동환 변호사의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설마 인천연수활법원 전속사진사가 찍은 모든 사진을 삭제했다는 너무 황당한 소식을 믿을 수 없었는데 정말 삭제한 것이 맞는 모양입니다. 그냥 삭제해버린 겁니다. 천인 공로할 범죄를 대법원과 대법관이 저지른 겁니다. 현재 소송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유력한 증거물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피고가 아니고 범죄자가 아니고 대법관이 스스로 지시해서 삭제해버린 겁니다. 이 책임을 법적 책임을 누가 맨할 수 있겠습니까? 도태우 변호사는 이렇게 확인시켜줍니다. 연수월 재검표 때 대법원이 찍은 원본 사진 모두를 원고에게 복사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고 이미 삭제한 조치에 분노합니다. 조조연 대법관은 전거인멸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대단한 이야기죠. 위에서 등장하는 특별2부 사무관 홍동영 대법원 특별2부 사무관 홍동영 신숙한 이름입니다. 6월 28일 날 인천연수원 관련 대법원 조서를 작성한 핵심 인물입니다. 대단히 편파적이고 핵심 증거물을 형편없이 왜곡하고 축소하고 대법원 빼머린 수준 이하의 검정조서를 작성한 핵심 인물이 바로 대법원 특별2부의 사무관 홍동영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이름 기억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특별2부의 사무관 홍동영이라는 자입니다. 검정조서에는 2인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상단에는 법원사무관 홍동영 법원사무관 홍동영이 적혀 있고 하단에 수명법관 대법관 조재연 수명법관 대법관 조재연이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법원사무관 홍동영이 대법원 조서를 작성하고 대충 읽어보고 아마 도장을 쿡 하고 찌른 인물이 조재연일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다 면하겠습니까? 대법원 특별2부의 직제 구성을 정확하게 제가 알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검정조서에 2명의 이름만 달랑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보면 조재연의 수화에서 직접 지시를 받고 수행하는 부하가 바로 법원사무관 홍동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창 소송이 진행 중인 그런 상태에서 주요하고 유력한 정검을 해당하는 법원 전속 사진사의 사진기록들을 모두 삭제해버린 것은 명백한 정거인멸에 해당합니다. 그것을 바로 대법관이 주도한 겁니다. 조재연이란 대법관이 아마 이것을 주도한 겁니다. 정말 내가 볼 때는 용서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민경욱 원고축 변호인단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과 별도로 조재연 대법관을 바로 전거인멸죄를 붙여서 고발을 당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챙겨 먹은 대법관인지 법을 아는 사람인지 전거인멸을 지시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위법인 것을 알면서 그냥 수행하는 홍동영이란 뜻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상컨대는 조재연이 명령하고 아마도 홍동영이 그걸 실행해 옮겼을 것입니다. 이러니 황교안 후보 입에서 공직자가 아니라 범죄집단이란 사악한 범죄집단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정말 대법관 조재연은 총대를 메고 죽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해주와 그 일당들이 전국에 질러놓은 전국 산하의 똥덩어리를 어떻게 그 혼자서 치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앞뒤가 꽉 막힌 친구입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정거인멸을 감행한 겁니다. 대법관이 정거를 인멸한 겁니다. 조재연이 정거를 인멸한 겁니다. 정말 살다 보면 벨벨 일을 다 보게 됩니다. 65세 정도 되면 세상의 물리를 어느 정도 간파하고 누울 때 앉을 때 다 볼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이란 것이 길지 않다는 것도 다 알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대법원에서는 본인 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 대법원장이 모두 다 선거재판과 관련해서 재판거래와 관련해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다 감방에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임자에 비해서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런 죄라는 것은 10배, 20배, 100배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위법사항을 하는 겁니다. 변호사를 하다가 제1호 대법관이 되니까 정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 권력의 달콤함이란 것이. 그러나 지난 날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사악한 권력과 나쁜 권력이란 것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정성을 어떻게 덮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많은 전국에 300만 표 이상 정도를 퍼본하는데 그걸 어떻게 덮겠습니까? 지금 재검표를 할 때마다 엄청난 증거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통과리를 한 번 하고 두 번 한 것에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그런 증거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다 덮겠냐 이야기죠. 그럼 앞으로는 관내 사전투표도 통과리를 다시 한 번 더 하고 관내 사전투표를 통과리를 한 번 다시 할 생각입니까? 그래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세 번의 걸처가 축적된 증거물로서 21대 총선은 전국 차원에서 모두 다 전라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무효선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죽는 쪽에 줄을 선다 온전한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든 조재현 대법관은 앞으로 어떤 경위를 통해 가지고 사진을 다 삭제했는지 지휘 라인은 어떻게 되는지라는 부분들을 밝힐 그런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 수준이란 것이 양아치 수준보다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양아치 수준보다 못한 것이죠. 법정에서 지금 선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증거물을 그냥 없애버려요?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제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해버리고도 오리발을 내고 처벌을 안 당합니다. 지금 대법관들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그런 투표제와 관련된 사진들을 다 제거해버린 거 아닙니까? 도대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에 기관자금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 이야기죠. 정말 당신들이 처벌받지 않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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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